아, 헤일리? 저게 뭐죠? 끝내지죠? 초대형 핫휠 발사대에서 날아가는 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힘들긴 했지만 어떻게든 다 준비했네요. 역대 최대의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테마파크예요. 저게 뭐죠? 다행히 주신 것 같애요. 아름다운 자세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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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의 파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후우! 하하! 사퇴파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조종사 라이선스도 업그레이드 했어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 정도로 큰 핫휠 세트에 루프가 빠질 순 없죠. 눈, 용암, 화산의 얼음 도간이네요. 자석으로는 트랙이에요! 괜찮아요 할텐데, 뭐 괜찮겠죠? 네, 조심해요! 조심해서 점프해요. 가운데로 달려요. 저 화산으로 바로 직진해요. 저 화산으로 바로 직진해요. 저 화산으로 바로 직진해요. 저 화산으로 neighbor이요. 저렴한 상황이 아닌 대화 골목들에 트여다롭습니다. 네, 장전까지는 걸莫지, 정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장전까지는 거기에аются 특징을 위해 아니다! 마 Ay-8, 바람들에 신경을 이용하십시오. 오, 기온이 멀 simulisus에 따라뇨. 프리미엘이 아티스트가 전해졌습니다. 장전까지의 운영을 하시고, 앞두기의 운영을 하십쇼. 여긴 숲폭포라고 불러요! 어때요 라미? 괜찮아요? 지금은 경치나 구경할 때가 아니에요. 서둘러요! 우리 작은 실험 하나 해볼까요? 세계 최고의 속도로 달릴 준비는 됐나요? 출발! 아카데미 루키가 되려면 우선 예선전부터 통과해야 해요. 알레한드라하고 같이 있으니까 여기로 바로 오세요. 아카데미 루키가 되려면 우선 예선전부터 통과해야 해요. 아카데미 루키 랭크로 시작됩니다. 처음엔 루키 랭크로 시작되어 더 빠른 차를 타고 싶다면 아카데미에서 랭크를 높이면 되고요. 혼자만 너무 앞서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핫휠 파크에 도착했습니다. 핫휠 어드벤처를 떠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자 그럼 우선 레전드를 찾아봐야겠어요. 참고로 저 스코 타일러는 고속 공포증 따윈 없어요. 올라오는 내내 눈을 감고 있어서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거든요. 한번 얼마나 높은지 볼까요? 잠깐! 잠깐만요! 여기 왜 이렇게 높죠? 거기다 지금 섬이 돌고 있는 건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일단 음악부터 보내드릴게요. 이러다가... 아니요! 베이스 아레나였습니다!